글로벌에스라 Buddhas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에스라 체험 운영소, 안수장입니다. 오늘은 외부에 중요한 강의가 있어서 이렇게 멋있게 영장을 읽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즐거운 소식은 짜잔! 해외 상품을 한국에 파는 구매대행 사업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글로벌 셀러 창업 운영하기라는 책이 드디어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간 업데이트한 내용들을 궁금해 하셨는데요. 해외 상품을 국내에 파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중구난방으로 들으셨다면 이제는 이 책 안에 구매대행, 배송대행, 직구, 글로벌 셀러, 병행수입, 공동구매, 라이센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까지 해외 구매대행의 트렌드와 함께 각 트렌드별로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례들을 담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기존 책과 또 다르게 개정판 속에는 특별하게 추가된 내용들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해외 상품을 한국에 팔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판매 채널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위한 해외 구매대행 전문 오픈마켓 유닛808이라는 사이트를 저희가 회원들과 함께 2년 동안 준비를 했고 운영을 해서 최근 1년간 매출이 100억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닛808 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해외 구매대행 플랫폼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갈 건지에 대한 과제 그리고 고민들을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배대지가 걱정인데요. 국가별로 배대지를 컨택하실 때 딜하는 것도 어려우고 배대지 검증하는 것도 어려운데 전 세계의 배대지 중에 잘 아시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하나의 전선을 엮었던 글리버라는 배송대행 사이트도 함께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캐시백을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EVH나 미스터리 EVH의 캐시백에 버금가는 새로운 캐시백 플랫폼인 두블리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되는데요. 한국의 오픈마켓들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캐시백 플랫폼인 두블리도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책을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혹시나 인터넷 아래 인터넷 서점들이 있으니까 그 서점들 링크 타고 주문하시고 또 잘 읽어보시고 좋은 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저의 비싼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셔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책을 보시고 예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하나씩 따라서 하시면 언젠가 여러분도 글로벌 셀러에 이미 한 발 앞서서 시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책을 읽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로벌 셀러 창업연구소 카페에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오프라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